네 진실의 레이다 김종대 레이다 김종대 채널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18이 내일입니다 네 오늘 전야제가 열려서 많은 언론이 내려갔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 정의당도 내려갔더라구요 오늘 밤에 전야제가 열리고 내일은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다 참석해가지고 소속 의원 전원이 내려간다니까 아주 오래 모처럼의 국민통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참 이런 장면은 오랜만에 가슴을 좀 훈훈하게 하는 것 같아요 5.18의 진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우리 김형께서는 5.18 때 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세뇌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광주는 폭도고 김대중 빨갱이고 아주 어릴 때 세뇌교육을 받다시피 했으니까 지역이 그때 중학교 때 어디 청주고등학교입니다 청주 세광중학교 이제 청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광주지 않습니까 5.18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조금 돌멩이 던지다가 숨었어요 집에서 피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태리식 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좀 올라와서 지은 집인데 중간 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를 이렇게 열면 땅바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반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집인데 그거를 뜯고 그 밑에 가마니 같은 거 그거 깔고 촛불 펴고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갓택수색에서 이제 대학생들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광주시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생명의 위험, 위협 이것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든다 맞아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립이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고립감, 이 공포는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뉴스를 봐도 안 나오죠 5.18 한참 며칠 지나서야 광주에서 폭동이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모든 언론도 하나도 보도해 주지 않고 그냥 총소리가 막 들리고 헬리콥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미션스쿨이라서 아예 광주의 폭도를 빨리 진압해달라고 전교생 앞에서 기도회까지 했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식이 왜곡됐겠습니까 그런데 1988년에 광주 청문회가 열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식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KBS의 광주는 말한다라는 다큐멘터리 그때 진짜 아주 앙앙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 조대부고의 죽은 고등학생 그 어머니들 졸업식에 불러와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데 그 어머니가 졸업장에 얼굴을 파묻고 계속 우는 장면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전 그때 어떤 영혼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올해 초입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강양을 하다가 그때 그 다큐멘터리의 전율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뒤풀이를 갔는데 그때 그 조대부고의 같은 반의 반창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반이다 그날 아주 뭐 소름 돋네요 그래서 거기 호프집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 본 청주의 키타리스트 한 분이 광주를 혼자 찾아갑니다 망월동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이 돌로래 손으로 이 고통을 몰랐다고 통곡하면서 손을 치다가 불구가 되셨어요 손이 지금도 키타리 상하겠죠 아주 그 저기 그문협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청주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속죄하듯이 항상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우 그때 아주 분위기가 정말 침울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컥해져요 예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가 이게 지금 아직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전두환 사망 전에 끝을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전두환이가 그거라도 얘기하고 갔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닥의 속죄라도 작은 거지만 이 문제가 전두환 생전에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16일날 그 저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발포자는 전두환이라는 정황이 거의 이제 확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당시에 지휘계통으로 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실세는 따로 있었어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자기가 직접 광주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실탄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위권 행사라고 그때 그랬죠 그게 결국은 발포가 된 것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배후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도 꽁꽁 숨겨놓고 진실을 은폐한 가운데 천수를 누리고 죽은 거예요 전두환이 일단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서 그러니까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밝힐 건 밝히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어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된 보고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죠 전남이로는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이상의 발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문부 차장 박모 씨로부터는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강한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지시가 없이 발포가 이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글쎄 뭐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 알아서 한 걸로 해놓고 모든 지휘계통과 쿠테타 주범들은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이 미묘하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정오용 특전사령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이전부터 일단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일어나기 사흘 전에 광주를 방문했던 점이라든지 또 당시에 육군참모 차장 황영 씨가 이 광주 상황에 대해서 어째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육군의 지휘계통 계엄사령부의 지휘계통이 이게 몸통이 아닌 것 같은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면제부를 주는 건 아니고 진짜 배후가 누구냐 이 죽음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위 발표는 저게 최종 진상보고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나온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육군본부의 공식 지휘계통은 아니다 이거는 전두환이라는 실세가 별도로 광주 상황을 자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광주에 직접 발포 지침을 하다라는 이런 비공식 지휘계통이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차장 박모 씨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호영이나 장세동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 진상규명이나 역사적 평가는 전혀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 광주시민을 고립하고 그렇게 소탕작전하듯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한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와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전 광야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장세동이 그때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였습니까 작전참모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하고 통화를 했는데 5.18 즉전 1980년 5월 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뭘까 지금 이제 광주에서도요 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5.18 5.18 합니다만 5.17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전이 시작된 게 5.17일이었거든요 5.18일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수부대가 금남로의 모습을 드러낸 게 5.18일이지만 네 이미 5.17일날 전남대학교 도서관 다 장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 끌어내고 이렇게 진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18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압하고 강경하게 구타하고 또 나중에 발포까지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17일 5.17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과연 5월 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게 뭐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를 해서 그걸 강경 진압하기 위해서 특전사가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신군부의 정권 장학 시나리오로 일어난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5.17일이 아니고 5.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면 그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입니다 사실 그때 서울에서는 이미 저기 어떤 그 서울역의 시위대가 다 회군 한 입장이었고 서울은 평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라는 어떤 표적을 정밀하게 설정해가지고 고립하고 압박하면서 비상계엄을 이제 전국에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발화점이 광주가 된 것인데 여기에 장세동의 방문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 부마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시위는 초기부터 광주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공화당사 불탔죠 KBS 불탔죠 거기에다가 뭐 엄청난 시위 규모에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해병대가 진압작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해병대 장교 하나가 중대본부를 부산역에 설치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태 끝나고요 그 표판은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기 시민들이 처음에는 해병대가 대학생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시위가 끝나면 싸리비로 전부 청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하고 계엄군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빵 우유를 갖다 주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못마땅했던 결국은 차지철이 강경 진압을 주장하다가 당시 김재규한테 궁정동에서 살해가 된 건데 그때 김재규가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보고 강경 진압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먼저 거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때 경호처의 대령 출신 작전장교가 전두환이 그때 경호처 차지철 밑에서 대령으로 그때 한화회의 왕초노릇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정희 유신 정권이 몰락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실세 전면에 되니까 정확하게 광주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때 광주의 시위는 두마에서 시위에 비하면 세력도 미약하고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교문 앞에서 비상기엄 철폐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산발적인 시위에 그냥 그쳤던 것인데 이게 이런 대규모 유혈 사태로 나아간다고 했던 거는 누구도 생각 못했던 어떤 전대미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1년 전 부마 사태에서 그 강경 진압을 못 해가지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본 어떤 새로운 어떤 군부 실세 신군부가 이거는 초장부터 그냥 어떤 거죠 공포 정치로 이게 뭐 전국으로 확산 안 되도록 완전히 작사를 내겠다는 기획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안사 세력과 하나 외에 어떤 비공식 라인들의 어떤 하나의 자기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정점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세동 한계대 통화 내용 보면 5월 15일 날 수송기를 타고 광주 정교사에 잠깐 들러가지고 정교사가 이제 전투교육사령부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맞습니다 교훈집도 냈죠 네 이틀 뒤 그러니까 17일 날 칠공수 특전여단 2개 대대가 광주에 도착한다고 알렸다는 거예요 네 칠공수면 금마 전라북도 익산 쪽에 있는 공수부대죠 네 이게 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때부터 작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 가장 어떤 앞으로 조사가 좀 정밀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 보안사령관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고 그 뒤에 장세동 작전참모가 왔고 이렇게 하면서 광주 상황에 대한 어떤 사전 작전 계획 수립 일종의 광주에서 조금만 빌미라도 잡히면은 초반에 그냥 광주 전체를 갖다가 어떤 공포 분위기로 장악하고 제압하고 유사시에는 공수부대를 출동시킨다는 이런 어떤 대부분의 상황 점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 지휘계통의 문란이 역력히 확인이 되는데 당시에 특전사령관은 정호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호용이 이 작전참모가 광주에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장세동이 작전참모는 자기 직속부 아닙니까 핵심참모 그러면 정호용은 헛수화비에 가까웠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진술을 보면은 정호용이는 장세동이 왔다 갔다 한 걸 모르고 그거는 전두환 지시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호용 씨가 나중에 약간 좀 전향은 아니지만 회심을 좀 한 느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8 당시 장세동의 광주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사실 지휘계통에서 약간 배제되어 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간판은 특전사령관이지만 실제로 특전사의 병력 배치라든지 이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장세동이 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발언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달 전에 있었던 12.12 사태의 복사판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십시오 뭐 특전사령관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사조직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특히 특전사에서는 왜 상관도 연행하고 뭐 이런 하극상이 그냥 그냥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 광주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계극과 보직이 아니다 전두환이 저기 저기 저 적임자로 설정한 비선라인들이 전부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정호용이 장세동의 광주 방문을 몰랐다면 그렇다면 누굴 지시받고 왜 내려간 거냐 이게 조사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장세동이 입을 벌려야 되는 거거든요 조사를 하고 아니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지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장세동 씨가 지금 나이가 86인데 적어도 장세동 씨라도 진실을 좀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국민들이 선의로 참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참회해라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죽어라 이왕이면 이렇게 좀 열어주는 건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역사와 국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죄를 짓는 것이죠 살아서 죄 지은 것 그래도 역사 앞에 죄는 안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죄든 참회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참회 못하는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셔야 스스로를 그래도 짐을 덜고 가시라 이런 뜻에서 이거는 본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회를 줘야 되고 안 되면 사실 고령이라고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두환 손자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오명은 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손자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계속 그 5.18 미역에 와서 참회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은 품을 내주셨어요 그걸 저기 환영해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주의 정신은 치유와 화해다 이게 사실은 응징이나 어떤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5.18의 정신은 국민 통합입니다 그리고 화해 어떤 우리 스스로를 완성하는 하나의 우리 현대 국민 시민 정신을 완성하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역사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는지를 똑똑히 인식해야 될 거예요 네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번 G7 회의는 반중연대의 어떤 결의 대회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때마쳐 시진핑도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같은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인근의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다모입니다 아르메니아까지도 그래가지고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단은 반중연대 전선의 일종의 어떤 선봉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이에요 연설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중행보는 지금 일본을 놀라게 할 수준이에요 원래 지역 핵권 경쟁은 중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레지널 핵의 모니 전쟁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초월해 계세요 더 앞서 나갔거든요 뭐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지라든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본의 비핵 3원칙과도 충돌하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의 어떤 확장 억지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 보고 참여해라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저는 전두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안사령관 같은 행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본이 참여할 생각 없다 이러고 오히려 꼬랑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앞서간 겁니다 이 비현실적 속도가 그다음에 어떤 지금 당장 실현도 불가능한 최대 목표지를 제시해 놓고 우리가 한일 관계도 주도하겠다고 나오는 과욕이 부르는 이 어떤 폭주의 외교가 G7 정상회담에 어떤 정상 연설로 나올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게 제가 보기엔 관심사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못 따라올 정도라면 이건 정말 스포일러 일종의 어떤 회방자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런 주변 정세에 걱정되는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일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도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 이래로 우리가 이제 동맹외교에 있어가지고 중심국이고 주도하면서 그걸로 내 위신을 높이겠다는 하나의 서열의식에 지금 깊이 매물되어 있습니다 서열의식 그러니까 미국의 오른편에는 내가 쓴다 이 자체가 본인의 신분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학교에 가면 교실 안에 서열 다 있습니다 그 힘센 애들 순서로 그런 서열의식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돌격대 이런 어떤 돌파구를 여는 어떤 지도자로서 본인을 인식시키고 싶은 거고 반중전선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어떤 선동자로서의 의미까지 있는 걸로 이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의 나의 정치 지도자의 위신 높이기 서열 높이기로 사고가 작동한다 중학교 교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 일진이 있잖아요 평생을 뭐 그렇게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럴 법도 하다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본인이 지금 뭐 오른쪽에 서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술과 같은 열정인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 극도로 세상을 단순화해서 보는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면 사실은 다른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국제관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국제정치에 있어서 제일 미덕은 조셉 나이 교수가 얘기한 건 신중함과 절제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외교에서 그 덕목을 잃어버리면 폭주하게 돼 있는데 그건 제일 위험한 외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비현실적 속도감에다가 아직까지 실현불가능한 목표까지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주겠다는데 일본이 왜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할까요 한 번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당장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미 간에도 미사일 정보는 실시간 공유 체제가 아니에요 미 국가정찰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분석해서 줘요 한미 간에도 안 되는데 시스템이 전혀 없는 한일 간에 이걸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먼저 내 질러버리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 돌격 앞으로 간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나 높고 속도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적응을 못한다 우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돌격대 정치입니다 이거는 외교라기보다는 전쟁의 논리로 국제정치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폭주가 과속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면 엔진이 성능이 너무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살 때는 엔진 성능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느냐 그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운전도 잘해야 돼요 그걸 후진 기어를 넣고 액셀을 계속 밟으면 곤란하죠 아유 그럼 안되겠죠 지금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반중에 최일선에 서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중국의 보복이라든지 대응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보복 조치가 없는데 그러면 G7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는 걸까요 중국은 아직도 한국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아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고 그 직후에 그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신임장을 수여해 줬습니다 1년 동안 안 주던 신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계속 계속 동맹에 폭주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로이터통신에 4월에 윤 대통령 인터뷰에 완전히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코로나 3년 봉쇄 이후에 피로해서 국내 정치가 중요한 나라인데 외후 내환 그러니까 내후외환 외환의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하고 전쟁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신호를 많이 줬어요 핵실험하지 마라 자제해라 이런 어떤 회색지대에서 중국은 나름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 선을 넘으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반도체 수출 봉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7월 이후 그다음에 한미 확장 억제 협의이체가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중국으로 봐서도 사드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한 미사일 방어의 구체화가 나오고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인식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 이때는 이제 과거 사드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깨있는 진실의 레이다 김종대의 레이다 함께했습니다